안녕하세요 저는 유달산 자락 아래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문미영이라고 합니다 게스트하우스를 하게 된 동기는요 다른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저말에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 등산이어서 유달산 둘레길을 한 3, 4년 정도 돌다가 우연한 기회에 나중에 골목길 투어를 혼자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우연치 않게 또 이 집을 만나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흘러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하게 될 줄 몰랐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네요 저희 집은 총 두 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손님들이 주무시는 안채는 예전에 일본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정이 굉장히 높아서 복중구조로 되어있고요 총 방이 4개입니다 그래서 기본 방 1개당 4분에서 6분 정도는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커뮤니티 공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간단한 음식이나 맥주 등 다가나 음료를 시간 자약 없이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는데요 여행자들께서 이 공간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십니다 고향 같은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저희 게스트하우스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 집처럼 아껴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